와 삼돼지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포스가 엄청나죠. 포스가 멧돼지? 프로모션. 하이로프를 선택하시면 500만 원 상당의 범퍼를 무상으로 장착을 해드립니다. 아 얘는 새로 나온 페이스리포트 카니발의 하이브리드 버전입니다. 하이브리드라고 써있네요? YNJ에서 계약을 하면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 그렇죠. 2열 세미 의전용. 로우 버전의 리무진이라고 보십시오. 로우 버전의 리무진. 무중력 모두 켜죠? 네 무중력을 켤게요. 멘트 들리시나요? 멘트 좀 들리는데 그러면서 가운데 통로가 점점 넓어지게끔 되고요. 모든 게 다 음성인식 가능한가요? 예. 네이아. 저 여기 있어요. 헤드레스트 높여줘. 네 헤드레스트를 높일게요. 정지. 네 정지할게요. 말 잘하네. 네. 조기 소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선택을 원하시면 좀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되세요. 전국 최저가. 최저가. 있을 수 없는 가격이다. 최저가. 최저가. 함께 가볼까? 일단 가능하다고.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도 하이 리무진이 아닌 로우 리무진. 로우 리무진인데 의전도 가능하다고. 최저가. 전국 최저가에 도전한다는 YNJ. 그리고 오른쪽에는 역시나 시에나. 이거 보면 그냥 볼 때마다 와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소개를 좀 도와주실. 혹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성함이? 이태승 부장입니다. 이태승 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들은 것처럼. 네. YNJ에서만 유일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트도 독점이고. 네 맞습니다. 우선 시에나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니발 또 새로 나온 카니발은 좀 이따 그런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 녀석이. 네. 와 산돼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포스가 엄청나죠. 포스가 멧돼지. 네. 산돼지가 멧돼지잖아요. 네. 어금니 날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예전에는 하이루프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기본 시에나에 범퍼만 바뀐 모습을 아마 촬영하셨을 거에요. 그렇죠. 범퍼 튜닝 됐었죠. 네. 지금은 하이루프가 출시를 해서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까 산돼지 멧돼지 같다. 네네. 덩치가 원래 이렇게 컸었나요 이렇게? 네. 어마어마하네요. 아무래도 하이루프가 올라가니까 더 웅장해 보이죠. 어. 지금 기본적으로 앞에 이 범퍼의 부분은 특장을 해서. 네. 이 시에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앞에 범퍼만 해도 나 튜닝 가능하지 않냐. 어. 저희가 최초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쪽에서 아예 촬영 출고를 다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범퍼 장착이 가능하시구요. 기존의 유저분들은 따로 장착은 불가하시는데. 네. 다만 하이루프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범퍼까지 선택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잠깐만요. 말이 잠깐. 잘 지끈어가네. 네. 하이루프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요거가 가능하다는데. 네. 지금 뉘앙스가. 네. 약간 서비스 약간 그런 뉘앙스가. 네네. 진짜에요? 기존의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튜닝하실 때는 하이루프를 선택해야 범퍼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쪽에서 통째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범퍼가 기본으로 달려나갑니다. 아. 지금 현재 하이루프를 출시하면서 프로모션 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프로모션. 하이루프를 선택하시면 500만원 상당의 범퍼를 무상으로 장착을 해드립니다. 얘가 500인데. 네네. 잠깐만요. 50도 아니고. 500을 무상으로. 저희 대표님이 통이 크셔서. 야. 이 모습 때문에도. 이. 시에나에서 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와. 이거 봐. 이거. 저희 Y&J에서 독단적으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범퍼구요. 그릴 부분이요? 예. 충돌 테스트 안전 검사까지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하이루프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인정이 난 건데. 네네. 이거 기존에 카니발에 올라갔던. 그죠? 네. 어. 하이루프.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얼만데 이걸 하면은. 앞에 그릴까지 무료로 해준다. 하이루프 가격은 1600만원입니다. 실내 조명과 TV까지 포함이구요. 음. 범퍼는 별도로 500만원이 되세요. 실내 TV와 조명까지. 네. 그래서 루프는 1600. 범퍼는 500만원. 부가세는 별도시인데. 일단 지금 현재. 이 하이루프 버전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500만원짜리 범퍼를 무상으로 드립니다. 언제까지 뭐 이런거 있으나. 아니면 몇 분에 뭐 이런거. 아무래도 계속 진행할 수는 없구요. 네. 저희가 10분 한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선착순 10분. 이 녀석이 지금 정보가 어떻게 되죠? 이게. 지하에 지금 들어갈 수가 있나요? 보통 지하 주차장 높이 표시를 보시면. 2.1m라고 표시된걸 많이 보이실거에요. 그게 법적으로는 평균 높이고.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은 2.3m로 높이가 잡히거든요. 맞습니다. 기존 높이에 맞춰서 2.1m 정도 높이는 다 들어갈 수 있겠고. 세팅이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뒤에도 한번 보십시오. 아 뒤에도 약간 뭐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범퍼가 앞뒤로 세트입니다. 음. 예. 이 하단 부분을 보시면. 순정은 아무 디자인 없이 밋밋하게 되어있지만. 예. 이렇게 앞뒤 세트로 굉장히. 포스가 강렬하게 비장이 되었습니다. 뒤에. 사실 죄송합니다. 뒤에도 제가 못 봤는데. 네네. 야 이거 입체감은. 예. 타의 추종을 고려하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참고 말씀드릴께요. 지금 보신 이 휠은 순정휠이 아니에요. 저희가 전시차에 임의적으로 그냥 넣어놓은 휠인데. 실제 출구차는 이 휠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색상은 뭐 다양하게 지금. 예. 메탈 그레이 색상이고요. 메탈 그레이. 보통은 뭐 흰색, 검정색, 그레이색 이런 중요한 선택을 많이 하세요. 자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니 뭐니. 또 좀 뭐. 실내를 또 봐야. 아 근데 저희가 지금 급하게 전시차를 준비하면서. 실내 작업은 아직 마무리가 안됐어요.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카니발 특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카니발 실내 특장과 시에나 실내 특장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아. 똑같아요? 예. 의전 시트가 똑같은 버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카니발 로거는 좀 대신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녀석은 이 녀석이 아닌가요? 얘는 지금. 셀이스리프트 카니발의 하이브리드 버전입니다. 하이브리드라고 써있네요? 예예. 지금 기업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계약하시면 출고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아유 뭐 한 거의 1년. 아 예. 지금 뭐 1년 이상 걸린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네. 저희는 이제 미리 오도를 좀 대량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네. 순차적으로 차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예. 지금 이렇게 전시장에서 넣어놓은 차가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 말 즉슨. 네. 와이엔제에서 계약을 하면. 네.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라는 소리네. 아. 즉시까지는 아니구요. 굉장히 빠른 시간내에 출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리기 원래. 네. 맞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고인님이 원하시는 등급이나 옵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미리 오던 차량들은 지금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특장작업으로 해서 출고하는데. 뭐 대략 1, 2개월 이내. 이거에 대해서 문의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제가 다 상담 드리겠습니다. 예예예. 그럼 이 차네요. 이 차. 이 녀석이. 로우 리무진. 로우 리무진 대. 의존으로도. 저희가 기존에는 카니발 하이 리무진 버전만 판매를 했었는데요. 하이 루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하이 루프가 없는 로우 리무진 버전을 다시 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가성비 있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가성비 있게. 네. 전국 최저가에 도전한다고. 시트 여기만 또 지급한다. 네. 맞습니다. 전국 최저가 장담드립니다. 네. 얼만데요. 도대체. 일단은 이제 카니발은 여러가지 등급 중에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이 가능하시는데요. 그렇죠.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는. 네. 저 2열의 의존 시트와 바닥재 웰컴 스텝까지. 아. 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가격. 있을 수 없는 가격. 네. 부가세 포함 64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요? 네. 맞습니다. 함께 가볼까? 기본적으로 통풍, 열석, 안마기능. 그리고 뭐 풀전동으로 움직이고 언더서포터나 다 있는데. 이제 뒤를 볼 수 있게끔 회전기능이고요. 회전까지 돼요? 네. 그리고 무중력 자세까지 가능합니다. 풀옵션으로 되어있는 의존 시트가 세트가 640이면 어마어마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가격에 와인제세는 가능하겠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계속 끌고 갈 모델은 아니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재고 소진을 위해서 만든 버전이라서. 네. 그러니까 조기 소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을 원하시면 좀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되세요. 그럼 부장님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됩니까? 저희 대표 번호로 전화주시면 되세요. 대표 번호가? 어? 여기 위에 띄워드리죠. 밑에 띄워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얘는 지금 하이 리무진 아닌 로우 리무진. 그렇죠? 페이스리프트가 된 카니발. 그냥 4세대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앞에 부분만. 부분 변경이랑 앞뒤 모양만 바뀌고 실내는 거의 동일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등급과 옵션을 선택하시고. 네. 이 640만원만 플러스 하시면. 그렇죠. 전국 최저가. 최저가. 있을 수 없는 가격이다. 맞습니다. 자 그만한 사양 기능이 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트 기능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음성 지원이 가능합니다. 음성 지원이요? 네. 요거는 이제. 보통은 터치 패널로 해서 시트를 조용하게끔 되는데. 그렇죠. 요새 그것만 봤는데. 네. 그 기능은 저희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거 외에 플러스로 음성 지원을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네. 버디야. 저 여기 있어요. 무중력 모두 켜줘. 네. 무중력을 켤게요. 멘트 들리시나요? 네. 저 들리는데. 네네. 지금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중력으로. 네. 지금 하다가 멈추하면 또 멈추나요? 정지. 네. 정지할게요. 네. 중간에 멈추고 싶으실 때 정지라고 외치시면. 그렇죠. 자기가 앉아서 좋아하는 각도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세상이 점점 편해지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그렇죠. 아 근데요. 그게 문제이긴 한데. 보면서도. 좀 놀라잖아요. 지금 일단 시트는 최대한 밀려있는 상태라서. 2열 앞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4인승처럼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넓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저희는 2열 의전 시트의 앞뒤로 움직이는 레일이. V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V자형? 네. 보통은. 보통은 일자형으로 되어 있을 때. 그렇죠. 이게 뒤로 보내다 보면. 뒷쪽 컵홀더에 걸려서 많이 못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2열을 좁게 쓰실 수 밖에 없는데. 저희는 저 컵홀더를 피해서. 가운데 부분으로 몰리면서 뒤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3열로 가시는 통로는. 시트를 앞으로 보냈을 때 생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3열로 이동이 편하게끔. 그 한 번쯤 통로를 좀 만들어 주실래요? 그것도 말로 다 가능한 건가요? 아. 말로도 가능하고요. 또 원터치 버튼으로. 터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양쪽 시트가 같이 움직입니다. 터치는 어디쯤에? 어깨 쪽에 있고요. 여기를. 한 번만 터치하시면. 네. 지금 시트 양쪽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의자가 앞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통로가 점점 넓어지게끔 되고요. 넓어지는 거요? 네. 통로가 생겼으니까. 통로가 옆에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안에서 보시면. 충분히 어른들도 갈 수 있는 넓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진짜요? 예. 제가 한 번 이동하겠습니다. 신장은 좀 있으신 편이고. 네. 다운델 통로가 이렇게 넓습니다. 그렇구나. 보는 거랑도 다르네요. 이렇게 들어가서 앉으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맥스나인이라는 모델이고요. 아. 맥스나인. 네. 이 모델의 기본 구성이 2열을 의전으로 만든다는. 2열을. 그러니까요. 지금 3열은 순정. 네. 맞습니다. 그 상태고. 지금 4열도 있는 건가요? 4열 싱킹 타입 시트가 바닥에 들어가 있고요. 숨어있죠. 1열, 3열, 4열은 순정 상태. 그리고 2열이 이렇게 의전 시트로 들어가면서. 바닥재 대리석까지. 이것도 이제 구인승. 네. 구인승으로 정식 등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기능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 180도 회전도 된다고 했었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 다 아시겠지만. 통풍이라든가 암마 기능도. 네. 다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한글로 다 이제 입력이 되어 있고요. 암마 기능이나 무중력 자세 뭐 다 터치로 이용 가능하세요. 시트 회전을 위해서는 이제 시트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와 있고 등받이가 세워져야 돼요. 휴게소나 이런 데서 휴식 하시면서 가족분들하고 같이 담소 나누시거나 이럴 때. 서로 마주 보고. 네. 힘드시니까 마주 보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기능이 있는 거랑 아예 안 되는 거랑은 또. 그렇죠. 다르잖아요. 이렇게 회전은 평소에는 잠겨 있어서 안 돌아가고요. 잠김 해제를 하시면 이렇게 편하게 돌아갑니다. 아 락창체 풀고 나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이제 등받이나 여러 가지 각도 조절 다 가능하시고요. 뭐 통풍 열성 기능 다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세요. 이렇게 마주 보고 앉으셔서 이제 편하게 담소 나누실 수 있죠. 잠금 해제 후에는. 네.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잠금을 눌러 주시면. 전자식으로 딱 잠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얘는 보면은 뭐 차박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열 세미 의전용. 세미 의전용. 로우 버전의 리무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로우 버전의 리무진. 네. 그리고 로우 버전이지만. 의전 시트가 들어갔다고 해서 머리 부분이 답답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지금 앉아 봐야죠.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또 앉아 봐야. 네. 보시면 머리 공간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키가 얼마나 되셨죠? 182cm입니다. 아유 182cm. 네. 자 뒤에도 이정도 되고. 네. 일단 헤드룸이 위에 이렇게 남는다는 거고. 머리 공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루프가 되면 좀 더 이제 공간감은 있겠죠? 개방감은. 네. 그럼 제가 앉아서 한번 느껴 봐야죠. 네. 그니까는 안 답답해요. 네. 저보다 여유 공간이 훨씬 많아요. 하하하하. 상체도 짧고 하체도 짧고. 여기 근데 답답하니 안 답답하니 느낄 수가 없는 게 앉았을 때 쿠션감이 상당히.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모든 게 다 그런데 음성 인식 다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밑에 언더풋도 세워줘 하면 일어나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패널로 여기서도. 네. 여기에서 터치로 조정하실 수도 있고 음성으로 올리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가 동발 조절 앞뒤 다리. 아 다리 받침 조절이 됐구나. 다리 받침 조절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리 뽑고. 주행 중에 다리 뽑고 있으면. 네. 우리 영화관 가도 다리 뽑고 영화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조정이 다 되세요. 헤드레스트도 조절이. 그럼. 네. 메이야. 저 여기 있어요. 헤드레스트를 높여줘. 네. 헤드레스트를 높일게요. 정지. 네. 정지할게요. 말 잘 듣네. 왜 친구인데 친구. 양쪽 시트가 이름이 틀려서. 아 그러고요? 제가 앉은 시트 헤드레스트 올라가려면. 버디야. 저 여기 있어요. 헤드레스트 높여줘. 네. 헤드레스트를 높일게요. 네. 헤드레스트를 높일게요. 정지. 네. 정지할게요. 그만. 안녕히 가세요. 그만하면 이제 음성 인식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네네. 두 소녀가 여기 지금. 메이랑. 저 여기 있어요. 얘는. 버디. 버디요. 버디야. 저 여기 있어요. 네. 둘이 좀 목소리 약간 다르네요. 목소리도 틀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은근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고객님들이. 은근히 이제 재미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 주행하시면서 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뭐 안마를 받으면서 편하게 가실 수도 있고. 음. 시트와 좀 대화도 나누실 수 있는 거죠. 여기 엠비언트 라이트가 다 좀 들어가 있네요. 어. 예. 지금 컬러. 엠비언트도 컬러 조정 가능하세요. 지금은 멀티로 지금 하셨네요. 네네. 색상이 이렇게 달라지는. 자라가 할만하네요. 네 맞습니다. 단졸운 기능이 아니고. 풀 사양. 그렇죠. 꽉 찬 기능이 있는데. 의전 시트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사양인데. 가격은 엄청난 가격이죠. 좀 최저가. 네 맞습니다. 잘 Tsch deixa a lot porque은 이제ifiable, 함께 가볼까? 예aken C&I에는 적용이 안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 하이루프 버전에도 적용이 안돼시고. 이 pony 로우 버전에 이제 저희가 Max9 이라고 은음 붙인 이 차량에만 적용이 되세요. 오 realidad. kafka 79 까니발 등급은 결정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 이 녀석 맥스 나인 리무진 로우 리무진 네 맞습니다 이 녀석에만 이렇게 적용 가능하다 저희한테 이 카니발을 통째로 구매하실 때만 적용이 되시고요 별도로 갖고 계신 카니발을 갖고 오면 적용이 안 되세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거는 기획 상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정 수량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예 카니발 출고하는 분들한테만 적용이 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도 저희가 출고를 좀 빨리 당겨 드릴 수 있고요 가솔린 디젤도 충분히 빠르게 출고가 가능하시니까 하이브리드가 1년 기다릴 걸 우리는 1개월이면 된다고 했었고 그러면 아까 제가 듣기로 시에나의 실내 같은 경우 레이아웃이 카니발이랑 똑같다고 아까 하셨죠 시에나에 들어가는 버전은 이 버전은 아니고요 제가 다른 차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여품을 선택하시죠 얘는 예전에 한번 소개가 됐던 예 기존에 소개가 됐던 4세대 모델인데 차니발 4세대 예 지금 신용도 어차피 실내는 똑같기 때문에 특장이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시에나 차량도 카니발과 동일하게 똑같이 진행이 되세요 지금은 전시차는 오렌지 색상 시트인데 시트 색상도 여러가지 선택 가능하시고요 그럼 이 시트는 기능이 좀 전에 우리가 본 거랑은 약간 다른 거잖아요 네 기존에 보셨던 시트는 크리스탈 3.0이라는 버전이고요 이 버전은 크리스탈 4.0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업그레이드 버전? 시트 디자인과 헤드레스트 여러가지가 틀리다고 보시면 되세요 가격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요? 이제 음성 인식이 됩니다 아 그래요? 똑같이 이름은 정해져 있고요 버디? 아니 들어가서 전원을 안 켜놨습니다 잠시만요 아 그러면 기능도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기능은 똑같은데 구성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세요 좀 전에 보셨던 맥스라인은 시트와 바닥대와 웨이컴 스탭까지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트는 1열의 가죽 트리밍 아 1열까지 다 됐네요 네 1열 가죽 트리밍하고 그리고 바닥에 방음 그리고 1열 바닥 엠보싱 작업까지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음 그리고 얘는 하이루프 네 하이루프 버전 버전이고 TV까지 천장에 트리밍 다 하이루프 안쪽 실내 공간이 좌우로 다른 업체보다 20cm 넓고요 넓기 때문에 TV가 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34인치 커브드 TV가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 제가 김성우 의사님이랑 아마 이걸로 소개를 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제가 와! 들어가서 안 좋았고 와! 지금 저희 넓은 거랑 TV 큰 것 때문에 문의 전화가 많이 오세요 그죠? 예예 자 이 사양의 이 레이아웃 이 색상 색상이 바꿀 수 있는 건데 네 이 녀석이 C&I에도 똑같이 네 맞습니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실내 공간은 똑같이 적용이 되시는데 색상은 변동 가능하시다 예 지금 3년에도 의전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죠? C&I도 동일하게 3년에 의전 시트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뒤에 잠깐 트렁크 한번 열어주세요 네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곳에 촬영했던 거를 제가 도복이라는 애가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전 시트가 들어갈 수 있고요 아 이건 풀로 의전인데 그러면? 예 의전 시트는 이제 양쪽 등 바지가 별도로 움직일 수 있고요 밑에 부분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 슬라이딩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운데 팔바지에 터치패드로 통풍, 열선, 전동 기능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저희 이 의전 시트가 2열, 3열이 굳이 패키지로 나가진 않고요 다 별도 사양이에요 2열만 원한다면 2열만 넣을 수 있고 난 2열 안 쓰고 3열만 할래 그러면 3열만 더 넣을 수 있고 아 부분부분 옵션별 예 부분부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알겠습니다 시트는 의전이 필요 없다 난 하이루프만 올리겠다 그러면 하이루프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CNA도 똑같이? CNA도 똑같이 적용된다 적용된다 오 알겠습니다 오 이거는 네 아 이거는 가격 물어보지 말아 네 아 이거는 저희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5일 잘했네요 네 자 오늘 샨테지 같은 CNA 저 녀석 봤고 하이브리드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YNJ 자 이 녀석 맥스나인 리무진 로우 리무진 네 맞습니다 각양각색의 지금 카니발 CNA를 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다음에 또 새로운 게 탄생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녀올 때는 CNA가 네 어 실내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네 가격도 그때는 공개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돼서 감사하고요 네 자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이 웃는 그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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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